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뉴스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 주십시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그걸 설계한 사람입니다 설계자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설계자입니다 그럼 설계자고 그다음에 뒷받침해주던 그 설계자는 죄송합니다 그 설계자는 본인 입으로 자기는 좋은 설계자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쁜 설계자가 아니었다 원래 그분은 좀 뻔뻔합니다 거짓말도 뻔뻔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과정이 다 뻔뻔하죠 여배우 스캔들도 한번 보시고 저 형수한테 쌍욕한 것도 한번 보시고 아까는 증오심이었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뻔뻔함이 있다고 하죠 뻔뻔함은 있죠 그리고 품행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설계자였다 네 나쁜 설계자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란 그 말은 주역의 13번째 14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널리 돈과 재물을 모아서 천화를 거머쥔다 그 뜻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처음 그 말 나올 때 주역을 생각하면서 저거는 대통령 프로젝트다 성남시장 할 때 저거는 대통령 프로젝트 하려고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아주 부패한 법률가들을 끌어모았다 난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것 같아도 총원상으로 보면 그건 빠질 수 없는 설계자가 주범이죠 그런데 홍 후보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게 내가 뭘 봤나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할 때 성남FC를 축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저는 경남지사를 할 때 경남FC 축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축구단이 2014년인가 5년인가 그때 2부 리그로 탈락할 위기에 동시에 처했어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한 게임 한 게임이 막바지에 이거는 승패에 따라서 어느 팀이 탈락하느냐 2부 리그로 탈락하느냐 그걸 처했을 때 이재명 지사 상남시장이 프로축구연맹을 심판 부정한다고 편파한다고 격렬하게 비난한 일이죠 그러니까 프로축구연맹이 발권해서 구단주를 징계하려고 했어요 구단주 징계하면 그 팀이 벌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2부 리그로 바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쳐다보면서 같은 프로구단이지만 시민구단으로서 이재명 지사 편을 들었어요 프로축구연맹에서 그런 식으로 구단주를 징계하면 안 된다 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격렬하게 프로축구연맹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징계장에 가서 징계심의장에 가서 저 봐라 홍준표도 프로축구연맹을 비난했는데 왜 나만 징계하냐 그런 적이 있었군요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끌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프로축구연맹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경고로 끝내버렸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건 양아치나 할 짓이다 저건 양아치다 두 번째가 지난번에 청구법 위반 재판할 때 문 대통령을 하니서 문준영이를 끌고 들어갔잖아요 문준영이나 끌고 날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하면 문준영이 폭로한다고 그러니까 문준영 씨가 그 채용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는 걸 쳐다보면서 그리고 형수한테 입에 담지 도 못할 쌍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편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딜을 한다 아니 약점이라기보다 약점도 아닌데 말하자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물고 들어가는 그런 게 그거는 양아치나 하는 짓이죠 그래서 내가 양아치 짓 한다 아니 무상연예 스캔들도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이 지금 양아치다 그런데 어떻게 양아치가 대통령 되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씨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50억을 약속받았다 하는 명단에 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재판 거래 아니냐 이것은 우리 사법의 어떤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큰일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권순일 대법관은 저희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하고는 형 동생하고 참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재판 거래가 아닌가 정컬에 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권순일 대법관이 저는 합의부에서 키를 쥐고 있었거든요 5대5의 상황에서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키를 쥐고 있었는데 선임자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무죄 취지로 갔는데 무죄 판결문을 내가 안 봤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무죄 판결문은 간단합니다 적극적 거짓말만 거짓말이고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기억납니다 난 세상에 그런 판결문을 처음 봤어요 그 판결을 건 거로 양산시장도 무죄를 했어요 유죄로 올라간 걸 무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극적 거짓말은 아무리 참 악질적인 것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물어본 것에서 대답하는 과정에 했던 거짓말은 소극적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난 판결하는 거 보고 저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맞나 그런데 그 판결을 할 때부터 이미 나중에 대장동을 통해서 뭔가 좀 그게 상식이겠죠 그때부터 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이겠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 아닐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겠죠 그거는 수사나 재판의 국민적 상식입니다 참 그게 불행한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